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물회입니다 물회는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잘 보여드리려고 그릇 가지고 직접 물회집 가서 포장해 온 거예요 보세요 맛있겠죠? 제가 이거 포장... 제가 이거 그릇 가져가서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게 잘해 주셨어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플라스틱 용기도 안 나오고 좋죠? 이렇게 하니까 자 여기 육수도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는 길에 이거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흑임자 인철미 사왔습니다 해산물들만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엉 이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... 흑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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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치즈맛 치즈는 завис como 아름다워요 파티 치즈가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먹고 싶은데 먹으면 더 맛있게 same for the food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엄청 맛있을때까지 먹으면 더 맛있을때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때 이거 먹으면 추울것같은데 이거 먹으면 추울것같은데 흰살생선이 고소하다 흰살생선이 고소하다 흰살생선이 고소하다 흰살생선이 고소하다 술 땡긴다 약간 너무 시려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한 마요네즈 아삭한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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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질치제가 바삭한 Gone 랍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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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고춧가루 양이 얼마 안되는구나 조금 부르네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흐흠 흐흠 대파 이 인분을 혼자 다 먹으니까 너무 욕심쟁이 같다 아... 고춧가루 제가 지금 팔짱끼고 있는데요. 너무 추워요 얼른 보일러뜨려야겠다. 오늘도 덕분에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이 가득한 물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안녕~~